최고의 인기를 몰고 다니는 분이시죠? 그렇죠. 행복 전도사 정덕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시원하다 우리 아이고. 택시, 택시, 택시. 택시, 택시, 택시. 비행기 쇼. 아우, 너무 예쁘니까. 너무 예쁘니까. 저는 그 마음 알아요. 머리에서 얘를 행복하게 해 줄까 하는데 하루만 되면 지쳐. 가면 더 좋아. 가자. 갈까? 빨리 해야겠다. 이 정도로 걸고. 들어오세요. 안 오르셔도 돼요.